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퀘스트는요. 곧 있으면 겨울방학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계획을 세우고 어떤 수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한 내용 세 가지를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가 볼 시험의 종류와 그리고 시험 범위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사실 고등학교 1년 기간을 지내오시면서 다 겪어왔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2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4번의 전국연합학력평가 학평을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정기고사 4번이 있어요. 자 이제 사실 전국연합학력평가 어때요 여러분? 네 학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생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좀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예비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9월달부터의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신경을 조금 써야 된다. 이 얘기를 선생님이 항상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험에 좀 의미가 있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다 보니까 나의 객관적인 위치를 조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겠고 시험 범위가 전부 다 누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보충 보완할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 된다. 내 실력을 점검할 수가 있다. 근데 그중에서도 이러한 9월 그리고 11월에 치러지는 학평 같은 경우에는 수 1과 수 2의 범위 즉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치르게 될 공통교과에 대한 이 과정들로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11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수 1은 전 범위를 다루고요. 수 2는 한 중반 정도까지의 범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11월 모의고사는 아직은 좀 먼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치르게 될 3월달 모의고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이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항상 얘기해 이 친구들한테 너의 모의고사 점수를 잇잖아. 9월달부터는 이제 조금 관리하기 시작해야 돼. 신경을 조금 써야 돼.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자 학력평가보다도 그러나 네 한 10배 정도는 중요한 시험이 있죠. 정기고사예요. 내신고사. 선생님 저는 이제 2학기 1학년 때 2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정시파이터가 됐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들의 이제 이 점수, 내신 점수를 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갈 때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반영 퍼센트가 높아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다 지나간 이야기고 2학년부터 사실은 새롭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사실은 계속해서 꾸준히 사실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 보면 사실 1학년 때 뭐 내신 점수가 또는 2학년 때 내신 점수가 조금 부족했더라도 나의 성에 차지 않더라도 3학년 내신은 정말 열심히 해서 잘 받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우리 내신에 조금 손 놓지 말자. 자 게다가 정시파이터로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시험 범위가 어디예요. 수원, 수투, 뭐 확통, 기하, 미적 이런 데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수능 출제 범위. 그렇기 때문에 수원과 수투를 탄탄하게 공부를 하되 정시범위로 나는 정시파이터로서 공부를 하되 그 범위를 내신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과정의 순서를 잘 조절을 하시면요. 수능도 잘 볼 수 있고 내신도 잘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정기고사 4번이 이렇게 있습니다. 학생부에 반영되고 무조건 사실 고해야 되는 시험이야. 알겠죠? 선생님이 이제 시험의 종류와 시험 범위 이 중에서 정기고사의 내신고사에서 채워지게 되는 시험의 범위를 전국적으로 평균적인 시험 범위를 조금 가지고 왔어요. 학교마다 조금 선택과목에 있어서 뭐 확통이나 기하, 미적분, 미적분은 이제 아마 대부분 3학년 때의 과정으로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를 2학년 때의 내신으로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쵸?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내신으로 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상대적인 평가 비율로 주로 되고 있고 기하는 주로 절대평가로 여러분들이 치르시게 될 텐데 자 그래도 뭐니뭐니 중요한 거는 가장 주안점을 둬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수원과 수투입니다. 평균적으로 1학기 때는 수원을 공부하시게 될 거고 시험 범위는 지수에서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요. 이거를 그래도 한번 잘 들어놔봐. 이게 이제 공부할 때 도움이 되니까 이 정도까지 내가 1학기 때 중간고사의 범위까지는 지금 학습이 좀 다 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 거랑 뭔가 이제 이렇게 설정한 거 없이, 목표 없이 공부하는 거랑 보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이제 수원의 보통 끝까지 갑니다. 자 2학기 중간고사 때는 함수의 극한에서 그 중간 단원이 미분법 단원인데요. 미분법에 이제 도함수의 활용까지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이제 수투의 도함수 활용 2에서부터 시작해서 수투 끝에 있는 범위까지 가게 될 거예요. 아마 수원은 3단위일 거고요. 그리고 수투 3단위 단위 수가 똑같을 거고요. 그리고 확통은 아마 이게 다 통틀어서 1단, 1단으로 3단, 3단, 2단으로 걸쳐서 여러분 내신고사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어디에 집중해서 이번 겨울에 공부를 하시냐? 네, 당연히 수원과 수투에 공부를 하시되 사실 확률과 통계 또는 기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범위도 되게 조금 조금씩 조금씩 나가게 돼요. 1년에 걸쳐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나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수원과 수투에 쏟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의 한 절반 정도의 에너지로 내신을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기를 먼저 얘들아 좀 빡세게 공부를 하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1, 2월에 걸쳐서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하고 자, 확통 기아는 2월 달 정도부터 내가 여유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내가 목표한 바를 성취하고 있는 중간 이후에쯤 정도의 확통과 기아를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자, 우선 겨울방학 예습의 범위를 선생님이 두 번째 주제로 갖고 왔는데 예습 범위는 우선 수원은요. 무조건 끝까지 절대적으로 끝까지 가셔야 돼요. 수투는 사실은 욕심부려서 다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2학기 때 여러분들이 그 수투를 가지고 내신고사를 치르시게 될 때 내가 만약에 1학기까지만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여름방학 동안에 수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들아 이게 내신이라는 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그 방학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난이도 있는 문제로 심화 연습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모의고사 기출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투를 그 여름방학 기간에 처음으로 봐서는 안 돼. 알겠죠? 처음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야. 미리 봐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사실 다 적어도, 적어도. 수원은 무조건 전범위, 수투는 적어도 미분까지. 미분까지. 대단원, 이단원까지는 가봅시다. 알겠죠? 확률과 기한은 1학기 범위까지는 갑시다. 이번에 겨울방학 때. 자, 그리고요. 미적분은 선생님, 저는 미적분도 좀 해야 되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미적분은 선생님은 이제 시작을 했다가 포기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한 가지거든. 왜냐하면 미적분은 있잖니, 수원과 수투를 적어도 두 번 정도는 완강히 이루어진 친구들, 이회독이 이루어진 친구들이 미적분으로 들어갔을 때 실패 없이 쭉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원과 수투가 혼합돼서 들어와 있어. 미적분 과정 자체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는 미적분을 꼭 이번 겨울에 정말 꼭 하고 싶어요. 그런데 수원과 수투에서 몇 개의 개념을 주고 까먹었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완강을 돕기 위해서. 선생님의 이제 무료 특강 중에 프리미적분이라고 하는 특강이 있습니다. 세 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미적분 안에 있는 내용을 다루는 수업이 아니에요. 프리미적분이잖아요. 그래서 미적분은 여러분들이 시작해서 완강할 수 있도록 수원과 수투, 미적분에 나오는 수원과 수투 내용에서의 필수 내용들을 약 3분 컷으로 개념 정리를 쫙 한 수업이에요. 세 강 안에. 알겠죠? 그래서 미적분은 정말 이번 겨울에 난 꼭 나갈 거다. 근데 수원과 수투에서 조금 나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된다 하는 친구들은 네, 이제 이 프리미적분 수업을 좀 활용하시면 끝까지 완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훨씬 중요한 거는 네, 수원과 여러분 수투예요. 아시겠죠? 자,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팁을 드리자면 수원의 시작인데 지수와 로그로 시작하는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지수 로그는 조금 한 번 보기는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항상 1단원은 여러 번 보게 되잖아. 그치? 좀 받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아예 2단원부터 시작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수원에 있는 3개의 대단원이 있어요. 걔네들이 서로 간에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다 새로운 단원들이거든. 그래서 어떤 단원들이든지 간에 여러분 먼저 시작하셔도 돼요. 만약에 1, 2단원 정도는 한 번 좀 봤는데 3단원 수열을 내가 좀 부족하게 봤어. 3단원 수열은 물론 기말고사 범위이긴 하지만 방학 때 기말고사 범위의 공부를 반드시 해놔야 되거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3월이 시작되게 되면 3월부터 무조건 1단원 공부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기말고사 공부해놓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이 없으니까 삼각함수나 수열부터 시작하는 거 좋아요. 네, 가성비 높은 공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수원에 있는 3개의 단원이랑 수투에 있는 3개의 단원도 서로 관련이 없어요. 물론 수투는 여러분 그 3개가 당연히 한 큐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다음에 수투 안에 있는 3개의 단원은 반드시 1단원을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2단원, 그다음에 3단원으로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원과 수투로 2개를 놓고 봤었을 때는 그 2개의 큰 줄기 2개가 관련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원을 시작해. 선생님이 계속 누누이 얘기하잖아. 수투도 같이 해야 된단다. 라고 수원을 시작하면서 조금 단차를 둬서 수투를 같이 얘기 시작하셔도 돼요. 그래서 12월 끄트머리, 1월과 2월 안에 여러분들은 이 예습 범위까지를 내가 꼭 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계획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이 선행 공부를 해야 되느냐. 방학 동안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선택하시든 예를 들면 개념을 훌륭 과정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념 완성을 차근차근히 가는 수업부터 선택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유형서를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자기의 지금 공부 수준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되 최종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최종 목표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연습 문제 수준의 약 80%를 내가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의 3점 문항까지를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라고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거기까지 해서 얇게 한 번 쫙 훌륭 그런 수업은 안 된다라는 거야. 올 방학에 얘기했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완성의 개념서를 선택하셔도 되고 유형서를 선택하셔도 되지만 그거를 정말 100% 다 소화해내는 완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계획표를 세워보세요. 자, 선행을 나는 만약에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좀 유형서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개념 완성, 개념서를 선택하시되 그 개념서 안에 당연히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핵심 유형에 대한 것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개념서를 정말 100% 소화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100%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선행 경험이 조금 있다. 저는 지금 N번째 시작해요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자, 그런 친구들은 유형서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셔도 됩니다. 대신에 그 유형서 안에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유형서를 선택을 하시는 거죠. 보통 유형서들이 개념이 조금 문장, 유형 안에 개념 설명의 부분이 있고 문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념 설명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수업. 그래서 너무 문제보다는 그래도 머릿속에 한 번 방학 기간 동안에 이 개념들이 한 번은 한 번에게 정리가 되는 게 필요하니까 유형서를 선택을 하시되 자, 공통적으로 선생님이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고등학교 2학년의 수학, 수1과 수2 범위는 수능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사실 모의고사 기출의 문제가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의 시험지를 받게 되면 이 시험지가 대개 모의고사 형태의 시험지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1학년 때 수학하고 조금 달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 방학 기간에 여유가 좀 된다라면 기출에 대한 생각을 조금 계속하고 계셔야 돼요. 모의고사 기출. 알겠죠? 그 모의고사 기출이 2학년 때 출제된 모의고사 기출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3의 모의고사. 수1, 수2의 문제풀이 정말로 많이 있거든. 근데 이제 그 문제들 중에서 3점짜리 문항하고요. 좀 쉬운 4점짜리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응용이 돼서 학교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학교 시험에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3월달 되기 전에 기출을 어떻게 모의고사 기출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말씀해 드릴 거지만 기출 문제를 공부를 하시라. 내가 기출 문제집을 따로 문제를 풀 여력이 안 된다면 사실 여러분 개념서에도 그리고 유형서에도 예를 들면 중단원 연습 문제 같은 데에 모의고사 기출들이 실려져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스킵하지 말고 그거를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정말 이거는 뭐냐면 수학 1에서 특히나 수 1에서 연산 연습을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보다 보면 예를 들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그 학생이 문제 푸는 거를 이렇게 이제 봐요. 문제 풀고 봐. 질문하러 갖고 올 거 아니야. 자기가 공부하는 교재를 갖고 와서 풀어봐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다 보면 한 1, 2분 만에 아 안 되겠는데 이번에는 이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되겠는데 이번엔 점수가 안 나온다. 이게 이제 확신이 들 때가 있어. 그게 언제인 줄 알아? 언제냐면은 로그 연산을 아주 수월하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로그 연산. 삼각함수의 각변환이 빨리빨리 안 될 때 시그마 연산을 헤매고 있을 때 이 친구는 그만큼 연습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걸 정말 잘 머릿속에 새겨 넣어. 이렇게 새겨 넣어야 되겠지? 로그는 사실 우리가 고2, 수1에서 완전 처음 배우는 연산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다항식을 배우면 어떤 새로운 그 내용에 대해서 다항식의 더셈, 뺄셈, 곱셈, 나누셈 연산하는 걸 배우잖아요. 로그를 새롭게 배웠잖아요. 그 로그를 가지고 아주 프리하게, 자연스럽게, 속도감 있게, 정확하게 연산하는 게 잘 몸에 배어 있으셔야 됩니다. 로그 연산해야 되는데 선생님 저 개념은 아는데요. 그 성질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이 풀고 있게끔 로그 연산이 되어 있으셔야만 그 속도가 붙어 있어야만 그 과정에서의 좀 더 어려운 유형들을 쉽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수학은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조금 복잡한 건데요. 그 복잡한 거를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연산에서의 속도도 한 몫을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로그 연산 정말 잘할 수 있게끔 알겠지? 마치 여러분들이 눈높이 수학이나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문 수학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로그 연산 연습하셔야 되고요. 삼각함수 특히나 특수각 있잖아요. 사인 60도 뭐야? 그럼 바로 나와야 돼. 이런 거 막 시키거든요. 애들한테 코사인 0은? 그러면 되묻지 말라. 코사인 0이요? 되무르면서 생각하잖아.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거든. 그게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삼각함수가 그래도 좀 친숙해지고 쉬워질 수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각 변화하는 거 속도 있으셔야 되고요. 시그마라고 하는 또 새로운 기호를 배우시거든요. 시그마 연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세 가지 얘들아 잘 기억을 해놓고 이거는 정말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연습하시고 여러분들이 수학이 훨씬 훨씬 올 겨울에는 좀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해드린 거 내용 정리해보면 뭐였냐면요. 시험 우리가 보고 있는 총 8개의 시험 중에 내신고사 너무 중요합니다. 내신고사 그리고 시험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2월달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예습의 범위 잘 생각해 두시고요. 그리고 목표를 잘 여러분이 설정하셔서 그에 맞는 걸맞은 계획표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행의 수준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의 계획표를 잘 세우시되 만약에 우리의 예를 들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수투를 하지 않고 수원 수투를 같이 가고 있는데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개개인별로 지금 다른 학교 상황에 대한 뭔가 궁금점이 있으시다라면 선생님의 질문 답변 게시판으로 오셔서 비공개로 해놓으면 되잖아. 상담으로 해서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아는 수준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표 잘 세우시고 알찬 방학 보내세요.